또 뽐 살짝 간지럽기 시작하라고 지금 호민이 형은 올맞어 무슨 소리야 안 올맞어 어느 부위에? 머리에 머리통에 지금 완선이 폈어 좀비로 치면 두 명 감염이야 지금 그다음은 너야 울리지 않아야 돼 오! 뭐야? 오! 뭐야?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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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한다 사랑한다 넥스템은 프릭스 콩 하지만 난 콩을 먹어 뽐먹어 광주여 여기서 동양사람 만나보네 진짜 웃기지? 여기가 웃기지? 나왔습니다 다시 다시 팬이에요 진짜 이거 진짜 상상도 못해 우리 식사 다 하고 오시지 아니 무슨 소리야 손님 왔는데 아니 식사 안 먹었어요? 먹고 오시지 입이 또 그거라 아니 근데 완선크림 세통 그 힘씨가 완선에 걸려서 사탕을 자꾸 긁어가지고 오! 안선크림 세통 죄송합니다 지금 한 명이 감염됐어요 여기가 옮겨 조심하세요 감염성이요? 감염이 돼요 완전 감염성이요 진짜로? 그래서 근데 이 감염이 잠시만요 아니 근데 울무셨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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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울무셨대 울무셨대 아니 그 정도 아니야 어디로 가? 어디로 가? 안으로 너 그냥 양쪽에서 막아 드릴 건 없고 제가 피옥병이라도 옮겨 드릴 건 없고 뭐 음식만 음식만 준다고 정이겠습니까? 또 이게 병도 다 정이지 일단 이동합시다 배고프다 밥 먹자 밥 먹자 그 완성 걸려도 되면 저거 드시고 싫으시면 오늘 좀 굶으셔도 돼요 그런 걸로 안올마 전 다이어트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아 그래요? 오세요 오세요 근데 완성 한 번 걸려보는 것도 20대 때 괜찮아요? 한 번의 경험은 추억이 될 수 있어요